왔다. 맞춰지는가? 왔답니다. 우리는 커로바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평균적으로 세입 커로바 그리고 행운이 다르면 네입 커로바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세입 네입이 아니고 여섯잇 커로바 일전에서 여섯잇 커로바 사진으로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진짜냐? 우리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여기에 그 여섯잇 커로바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제가 최초로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드디어 그 여섯잇 커로바 대박 저는 평생 보실 수 없는 커로바 입힙니다. 여섯잇 이렇게 여섯잇 커로바를 우리는 보시고 계십니다. 커로바 또래 송원에 공원에 산책길에 가면은 커로바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네입 커로바는 초시 받지만 여섯잇 커로바는 처음 받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섯잇 커로바 손을 가진 커로바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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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